경주 1,00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고공세상, 덕분에 5번 청정시대가 주관 앞서고 있고 제주 4경주입니다. 야동경주 놀이는 딸라박스 한 마리가 제가 있다고 했죠. 딸라박스 한 마리. 1번만 고공세상이 앞에 가고 취부로 때리고 올라올러 한놈을 노리는데요. 이성민 기수가 기승을 해서 팔리질 않습니다. 바로 6번만 황해무적을 쌍승식, 독승식 대가리도 놓고요. 대가리도 놓고 4번 천기대장, 5번 청정시대, 9번 오라군주, 쌍복식 6대가리에 4번, 5번, 2번, 쌍복식 6대가리에 4번, 5번, 2번. 치고 나오고 있고 9번 오라군주를 따라붙습니다. 6번, 5번 두 마리 싸움에 안쪽 9번 오라군주가 선두군에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6번 황해무적입니다. 바깥쪽 5번 청정시대가 다시 치고 나오면서 5번, 6번, 6번, 5번, 9번 3마리에 합치면서 배선 통과합니다. 경주류 1000m, 제주의 3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토요일 제주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요. 9번만 수상 열일, 이 놈은 쌍복식 대가리로 가져가는 거고요. 주력 한방, 대검 잘 받고 나오는 인콘제 장성에 2번방, 백전려왕의 한방 때립니다. 쌍복식 9번, 2번, 쌍복식 9번, 2번, 주력의 4번, 5번 바깥쪽 4번 황금제공, 안쪽에서는 2번 백전려왕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참 4위권이 훈전입니다. 9번 수상열이 종반 단독 선두 구체계에 나선 가운데 2위에는 2번 백전려왕, 3위권에 5번, 4번, 10번, 3번, 4마리말이 뭉쳐있습니다. 선두 9번 수상열이 선두 구체계, 9번, 2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